2019년 강신의 영화제 2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길어지면 3부로 녹음하려고 했었는데 역시나 2부로 끝날 것 같네요 2부에서는 각본상 부터 시작을 해서 특별상 최악상 작품상과 감독상 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본상은 우리 청취자 분들의 설문 항목에는 없었죠 저만 선정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본상 우리가 시나리오 책을 직접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영화를 봤을 때 이야기 자체의 완성도 혹은 재미 이것만을 기준으로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후보로는 좀 많이 언급해야 되겠네요 기생충,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 조커, 결혼이야기, 아이리시맨 후보를 꼽아봤습니다 아이리시맨 같은 경우 저는 이야기가 좀 더 계속 되기를 바랬습니다 분량이 상당히 길잖아요 초반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끝나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정선 이런 것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몰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갱스터 영화잖아요 이게 갱스터 영화에서는 허세가 좀 있고 우락부락하거나 좀 시커먼 배경이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확실히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아이리시맨에서는 그런 허세가 없으면서도 대단한 사건, 대단한 일, 대단한 처리 이런 것들을 부드럽게 연출하고 또 그것을 관객에게 부드럽게 전달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자체가 참 좋았는데 로버트 드니로는 조페시하고 알파치노 그 사이에 낀 사람인데 이 둘을 각각 만났을 때의 모습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껴 있었을 때의 감정과 모습 행동 이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결혼 이야기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도 아이리시맨 보다는 이 결혼 이야기 볼 때 이야기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그 이야기가 최종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체도 하나의 결혼 생활 중에 혹은 관계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인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거죠 이혼이라는 것이 관계가 끝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둘 사이에는 또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있잖아요 두 주인공 사이에는 여하튼 그러한 여러 가지 감정들과 이야기들이 이 영화도 분량이 짧은 편이 아닌데 계속해서 관련된 이야기와 에피소드들 감정들을 보여주더라고요 시장 가는 줄 몰랐고 조커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야기와 감정을 하나씩 하나씩 포기어가는 그게 참 좋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82년 김지영하고 비슷한 점도 있어요 이 두 영화 모두 한 인물에게 여러 불행한 사건들이 집약돼서 발생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일을 당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조커 호르고 82년 김지영도 왜냐하면 나쁜 일은 한꺼물에 몰려온다고 하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나쁜 일이 있으면 0.1%의 행복한 일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어떤 통로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튼지 간에 그런 것들을 감안함에도 조커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들을 포기어 가면서 감정을 고조시키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원스 오픈 아워 타임 인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크린틴 타네티노 감독이 그 당시 시대상을 낭만적으로 그렸고 또 불행한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그 여성 배우에게 약간 헌정한다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따스하고 결말부에 가면 속 시원한 그런 장면들도 나오죠 화염방사기를 막 쏴대고 기생충 같은 경우는 저는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일단 장르적으로 그 이야기가 꽉 차있다는 느낌은 듭니다 봉준호 감독 스스로가 계속해서 자신은 예술영화 감독이라기보다는 장르영화 감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봐주자고요 장르적으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밀도 있는 장면들, 이야기들, 캐릭터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개연성 이런 것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기생충에서 좀 아쉬웠던 것은 예전에 봉준호 감독이 보여줬던 제가 자주 쓰는 정서공감 정서적으로 또는 세밀한 감정선이 점점 죽어가는 그런 연출을 하고 계십니다 설국열차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고 옥자에서 확실하게 보여줬고 기생충에서는 그것을 없앰으로써 어떤 것을 더 성취할 수 있는가 그걸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옥자가 최악인 거죠 죄송합니다 옥자 좋아하시면 되겠을 텐데 각본상 저는 그러면 누구를 꼽았을까요? 저는 기생충을 꼽겠습니다 사실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야기 자체가 예상되지 않고 또 막상 그 이야기를 딱 접했을 때에 납득도 되고 개연성도 충분히 수긍이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기생충 저는 각본상으로 꼽았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목상태가 상당히 안 좋네요 그래서 계속 커킨칩을 하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혼자 하려니까 참 심심하네요 자 드디어 작품상과 감독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강신영화제 작품상으로 청취자분들은 후보, 로마, 기생충, 조커 이렇게 세 편의 영화를 후보로 최종 선별해 주셨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로마를 안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 처음 개봉했을 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후보로 올려주셨으니까 봐야지 라고 최종적으로 방송 녹음하기 전에 보려고 했는데 와 정말 손이 안 가더라고요 대충 훑어봤는데도 와 이거 너무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네요 근데 뭐 로마 여러 영화제에서 상도 받았죠 또 그만큼 우리 청취자분들도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영화, 기생충이나 조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네 한번 드려보죠 기생충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죠 빈부격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범죄를 하는 걸 그랬느냐 예컨대 어느 가족 일본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만들었던 똑같은 상을 받았잖아요 그 영화 같은 경우는 그 가족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걸 좀 낭만적으로 그랬죠 좀 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낭만적인 사람들이야 착한 사람들이야 우리 연민해줘야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전형적인 그런 포장인데 기생충은 그게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굉장히 좋게 봤었죠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지 간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 범죄에 대해서는 응당, 징보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구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범죄에 비례해서 또 그 사정을 살펴봐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정도를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가난하다거나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그 벌을 주지 말아야 되는가?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선들이 이미 있어 왔습니다 이 기생충에서 그게 좀 극대화된 거죠 영화 전체적으로 기존의 빈부격차를 다룬 영화들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징 코드, 이야기 속, 인물, 캐릭터, 사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빈부차이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제대로 짚어주고 있죠 물론 이 영화가 해결책은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영화들 같은 경우는 연대를 강조한다던가 사회 복지를 강조하던가 아니면 사회 정의, 나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끝나잖아요 약간의 희망이라도 주던가 이 기생충이 희망적인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바로 이런 점이 봉준호 감독의 위대한 점이라면 위대한 점인 거죠 뻔한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절대 뻔하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인의 추억부터 그랬죠 범인이 안 잡히니까 살인의 추억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리고 뻔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욕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얘기를 하면서도 영화가 장르적으로 재미가 있단 말이죠 어쩔 때는 사회극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스릴러처럼 보이기도 하고 코미디 요소도 굉장히 짙고 로맨스 부분도 약간 있잖아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또 이야기가 변형되고 삽서 각본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품 완성도에 있어서도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비판했습니다 조커 같은 경우도 청취자들께서 최종 후보로 선정을 해주셨죠 영화 속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가 열심히 살려고 했던 이 사람을 점점 구석으로 거세게 밀어붙였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서 튕겨나간 거죠 울타리 밖으로 튕겨나간 겁니다 그래서 쇼는 끝난 거고 그 어느 것도 자신을 억눌 수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조차도 그래서 영화 엔딩에서 조커가 마치 춤추는 것처럼 율동을 하면서 끝나게 되잖아요 제가 앞서 기생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더라도 범죄는 범죄인 거죠 조커에서는 그거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거 나쁜 겁니다 이렇게 영화적으로 지적해주지 않죠 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줍니다 기생충에서는 일종의 영화적 심판이 내려지잖아요 조커는 그게 없죠 그래서 또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우리 청취자분들 8분이 참여해주셨는데 6표가 기생충에 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작품상 기생충을 선정해주셨습니다 일단 영화가 계속 흥미롭잖아요 이야기가 제가 앞서서 각본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습니다 6표나 받았습니다 조커가 4표 받았고요 로마가 3표 받았습니다 기타 후보로는 윤희에게 그리고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이어서 청취자분들의 감독상 알아보도록 하죠 후보는 비슷하네요 알폰소 쿠와론 감독 로마 영화 가버나움의 나딘 라바키 감독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영화 아이리시맨의 마틴 스콜세지 감독 이렇게 후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또 가버나움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도 개봉했을 당시에도 별로 흥미가 없었고 이 방송편 준비하면서도 보질 못했네요 이 로마보다는 가버나움이 더 낫다 더 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말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평가해서 감독상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알폰소 쿠와론, 나딘 라바키, 봉준호, 마틴 스콜세지 중에서 6표를 또한 받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기생충이 지금 몇 과는 하고 있나요? 청취자 설문 쪽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생충을 굉장히 좋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편에서 깠으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를 괜히 비판을 해가지고 가버나움이 4표 받았고요 나머지 영화들은 2표씩 받았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그런 방향이지만 어떤 특정 방향에서 일단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옥자라는 약간 좀 이상한 작품을 만든 다음에 완성품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골딩글러브나 미국 아카데미에서 봉준호 감독 개인이나 이 영화가 수상할 수 있을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확률을 높게 치고 있긴 한데 그리고 토론토 영화제였던가 거기서도 외국어 영화상 이외에 또 상도 받았거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주를 돌면서 그 주에 있는 비판과 협회가 선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 중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후보에 올라가거나 또 수상을 하거나 그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선정하는 집단이 있잖아요 단체라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 이장원 배우하고 조효정 배우도 골딩글러브 시상식에 맞춰서 미국에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장원 배우를 아카데미 여우조현상 후보로 올려야 된다 이러한 얘기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생중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봤었는데 새벽에 잠을 설쳐서라도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면 그거를 생중계 보면서 녹음을 해볼까 몇 시간 동안 저작권에 걸릴려나 봉준호 감독이 계속해서 어딜 가든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영화 100주년이다 자신이 잘나서 받았다기보다는 어떤 한국 영화에 주는 축복이다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 개봉 전이었나요? 그때 무슨 김여자 배우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었고 약간 성적인 코드로 자신의 영화를 해석한 거 인터뷰한 것들이 돌면서 인터넷상에 한때 봉준호 감독을 엄청 깠습니다 그래서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도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그런 영화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여성이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화상사건을 자신의 상업 영화 욕망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활용하면서 또다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상에 돌았습니다 여성들이 피해를 입은 살인사건인데 그걸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묘사를 하면서 굳이 이 사건을 왜 영화화해야 하느냐 뭐 이런 얘기였죠 트위터상인 그런 주장을 듣고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례의 추억이야말로 뒤틀려진 시대상을 보여주면서 범인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던 그 당시 상황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 그것과 함께 범인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이 사건의 심각성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일겨워준 영화 아닌가 라고 반박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작품상과 감독상 모두 기생충 풍주려감독 꼽아주셨고요 이제 제가 선정한 걸로 넘어오도록 하죠 저의 작품상 선정 기준은 일단 작품이 완성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사성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 방송의 모태가 된 게 사실은 시사 방송이었기 때문에 항상 시사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꼽은 후보들은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그리고 한거 유관순 이야기 그리고 조커 그리고 아이리시맨입니다 작품상 후보 저는 기생충이 없습니다 기생충을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것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봉준호 감독의 장점이었는데 정서공감 능력 연출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뺐고요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같은 경우는 제가 1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초종마인은 좀 이상합니다 영화가 기괴하게 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감독이 인간의 좀 추잡한 모습 기괴한 모습 이런 것들을 좀 극단을 시켜서 보여주는 과장해서 좀 보여주는 그런 특세를 갖추고 있어서 어찌 보면 인간 자체도 하나의 동물에 지나지 않는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인간이 뭘 하겠다고 고상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가짜는 일이다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약간 냉소적인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이제 중후반을 되면 그 세 여성 인물들 간에 욕망과 감정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표출되면서 꽤 흥미로운 그런 양상을 찍게 되거든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대사는 레이첼 와이즈가 우리는 참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한글 번역으로는 좀 다르게 되었던 것 같은데 영어 대사는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 해결하는 방법 적대하는 상대방을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질 수밖에 없었고 항상 사랑 때문에 사람이 강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면들을 뜻밖의 장면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서 제가 저희 블로그에도 써놨지만 벽난로 앞에서 레이첼 와이즈하고 앤마 스톤이 보여주는 각기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외의 감정성이 툭 하고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참 좋았습니다 조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요 아이리 시멘 같은 경우도 영화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보여주건 다 보여주고 또 이 갱스터 짓이 굉장히 나쁜 짓이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런 것도 참 좋았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작품상으로 한거 유관순 이야기를 꼽겠습니다 한거 유관순 이야기가 아주 세세한 개연성 이런 면에서는 약간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해 3.1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잖아요 그것을 감안하고 봤을 때는 좀 감동적이었고 우리가 유관순 누나의 그 감옥에서의 모습을 실제로 알 수는 없잖아요 기록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아마 저랬을 것 같다 그런 것들에 좀 공감이 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구하성씨가 또 좋은 연기를 보여줬고요 유관순이 보시면 완성된 인물이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도 뭔가를 깨우치고 성장하죠 그래서 더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조차 신념을 꺾지 않고 희망을 꺾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서조차 자신에게 이건 끝이 아니야 라고 말했던 거죠 여기서도 뭔가 할 수 있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조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죠 구석으로 완전히 몰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 필요없어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한거 유관순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면서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거 유관순 이야기 꼽았고요 작품상으로 그 다음에 제가 꼽은 감독상 기준은 감독의 연출력입니다 연출의 끝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 후보로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기생충 미드소마 조커 결혼 이야기 이렇게 꼽겠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에 대해서 평가가 갈릴 것 같은데 잘 언급해야 한다고 보고요 루소 형제 같은 경우는 참 잘 만들어요 마블 스튜디오가 섭외를 잘했습니다 감독 섭외를 제가 영웅물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영웅물 같은 거 보면 감정선이라는 게 참 단순하거든요 약자를 구해야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을 위해서 악당을 깨부셔야 되고 이러한 감정선이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일어설 수 있어 책임감을 가져야 돼 이러한 감정선만 그동안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루소 형제의 영화들을 보면 단선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선들이 여러 개가 얽혀있고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영화 속에서 또 하나하나씩 포기해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엔디게임 같은 경우는 아이언맨이 아주 중요한 그런 또 모습을 보여주는데 루소 형제가 관여하지 않았던 그 이전의 영화들 아이언맨 시리즈 그런 것들의 감정선을 그냥 진짜 박박 긁어가지고 어벤져스 엔디게임에서 그냥 하나의 별로 만들어줬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관객이 어떻게 하면 흥분하고 좋아하는지 알면서 영화적으로 좀 승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킬링 포인트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요 포인트 그런 것들이 뻔하게 느껴지지가 않죠 굉장히 영리한 그런 감독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생충 같은 경우는 참치자 손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미드소마라는 영화의 아리에스터 감독은 처음에는 범죄물 같이 시작했다가 힐링 이야기 이렇게도 흘러갔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미쳐 돌아가는 그런 영화거든요 영화 시작하자마자 여자 주인공이 멘탈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일종의 진실을 알게 되고 거기서 복수를 하는 여자 주인공의 초점을 맞춰서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이죠 제가 이 감독의 전작인 유전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더 풍성하게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집단의 생존 집단의 안위를 위해서 그 집단 밖의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런 세계 이런 집단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겠죠 이 정도까지 미쳐 돌아가는 집단이 아닐지라도 개인적으로 저는 일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왠지 일본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네 그리고 후보 중에 조커도 있었는데 그건 뭐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토드 필림스 감독이죠 결혼 이야기를 연출한 노아 바운백 경우도 관객이 결혼을 했던 혹은 이혼을 했던 안 했던 같지 않은 그 영화에 좀 부드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또 몰입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들을 잘 연출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긴데요 말이 길다보니 목소리가 점점 쉬네요 어벤져스 엔드게임 기생충 미드소마 조커 결혼 이야기 고민을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공동선정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조커의 토드 필립스 감독 꼽겠습니다 제가 조커 방송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커는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 결말부는 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범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은 것도 아쉽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 조커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은 예전의 봉준호 감독의 사진의 추억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각 장면 혹은 각 에피소드들을 연결할 때 감정들이 계속 이어지게끔 하는 것들을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난데없이 인물이 춤을 추잖아요 계단에서도 막 춤을 추고 화장실에서도 막 춤을 추고 그리고 영화 엔딩싱에서도 마치 춤을 추는 율동 같은 걸 막 보여주죠 그게 만약에 다른 영화 같으면 굉장히 난데없거든요 뜬금없고 이게 뭐냐 싶은 거죠 뮤지컬 영화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수긍이 갑니다 물론 그 배우의 연기가 훌륭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거부감이 들리지 않았거든요 갑자기 춤을 추는데 그 춤추는 장면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 이전에 미리 사전 작업을 했다는 거죠 우리 관객이 알게 모르게 여튼 그래서 저는 기생충의 봉준호 조커의 토드 필립스 공동 선정을 하였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함께 청취자 여러분과 저의 선정을 읽어보았고요 그렇다면 반면에 최악상은 무엇이냐 최악상 보도록 하죠 우리 청취자분들 8분이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주간식 항목이었죠 이런 것에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중복되는 게 없으면 다 한 표씩 받으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다행히도 두표 받은 게 있었습니다 최악상으로 공효진 유진열 씨가 주연을 맡았던 뺑반이 두표를 받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최악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카 체이싱 레이싱 장면을 그따억으로 만들다니 그것 말고도 캐릭터 이야기 다 이상하다 심지어 러닝타임까지 길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는 다행히 영화를 아직 안 봤네요 기타 후보로는 샤잠도 써주셨네요 정체의 불명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듣보잡 히어로물 이러니까 DC가 안 되는 거임 라이언킹도 써주셨고요 이게 실사야 이게 실사냐고 이럴 거면 실사하지마 이놈의 디즈니야 이렇게 써주셨네요 여러분들은 최악상으로 뺑반 꼽아주셨고요 저는 최악상의 후보로 네 편의 영화를 꼽았습니다 마약왕 나란 말사미 매기 벌새 이렇게 꼽았습니다 상업대작 두 편 인디 영화 두 편 이렇게 돼 있네요 마약왕을 보면서 아 송강호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특히 후반인가요 결말부에 막 송강호 혼자서 총 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 1인 연극 보는 것도 아니고 너무 송강호한테 몰빵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송강호가 봉준호 감독이 마약왕을 보고 한 소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기생충 하기 전에 송강호의 전작을 보면서 송선배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인터뷰한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네요 우리 시대의 대배우를 이렇게 소모시키면 안 되죠 나란 말사미 같은 경우는 한글을 창제를 하는데 스님께서 이름 까먹었네요 무슨 스님께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처음에는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 이야기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죠 우리가 요즘 들어서 디지털 시대에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더 잘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사 쪽이 아니라 야사라고 해야 되나 그쪽으로 빠져가지고 영화를 보면 세종이 전체적인 지휘를 하지만 뭐랄까 실무는 맞지 않는 그러고 보니 이 영화도 송강호씨가 나오네요 역사적 사실의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그것이 관객을 납득시킬 수 있으면 되는데 너무 동돌아진 거죠 그 근본이 너무 약했다는 거죠 맥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래 본 영화 중에서 아마 평점을 제일 낮게 줬을걸요 시사성도 갖추고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졌고 나 얼마나 기발한지 한번 보여줄게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별로 기발하지도 않았고 굉장히 이상한 원숭이었나 우랑우탄 나오고 그랬던 영화입니다 벌새 같은 경우도 제가 꼽았는데요 청취자분들이나 또 일반 관객분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하신 영화죠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지금 여러 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자기 연맹으로 꽉 차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갖고도 우리 청취자분과 블로그에서 길게 얘기를 나눈 적도 있지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주인공을 다 괴롭힙니다 나 불쌍해 나 불쌍한 사람이야 나 불쌍했었어 이것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커도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조커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감정선을 굉장히 농밀하게 계속 구축해가고 있거든요 또 그 와중에서도 이 인물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벌쌍 같은 경우는 또 사회적인 문제 그냥 머리에 핀 하나 꼽듯이 그냥 장식용으로 하나 뭐 철거 문제 나오고 재개발 문제 나오고 성수대게 붕괴한 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수단으로만 활용되죠 직접적으로 그 여중공에 타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 문제가 그냥 오로지 모든 영화의 요소들이 여자 주인공 불쌍하다는 것을 돋보하기 위해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김새백 배우의 모습을 많이 좋아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싸우고 있는 두 여학생들 앞에서 갑자기 노래 불러요 우리 현실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최악상 벌쇄 꼽았습니다 일부러 벌쇄 꼽았어요 이게 좀 나쁜 습관인데 제가 오기가 좀 있어가지고 과연 이 영화가 우리가 이토록 온 영화계 온 관객들이 칭찬에 나서도 될 만한 영화인가? 저는 전혀 동의를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벌쇄보다는 맥이 평점을 더 낮게 줬었는데 최악상에는 조금 다른 의미도 부여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벌쇄를 좀 오기삼아서 최악상으로 꼽겠습니다 이런 영화가 한 10년 전에 나왔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한 15년 전에 요즘에 이런 영화가 이렇게 평단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이거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날에 천사들의 합창인가 그런 비슷한 유의 영화들 막 나올 때 정말 어린애들이 막 싸우고 있어요 어른스러운 그런 사람이 딱 갑자기 머신도 딱 부르면 그 애들이 싸우던가 멈추고 마음을 진정하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네요 언제적 영화인지 감독 본인의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 연민에 굉장히 빠져있는 거죠 방송 편으로도 녹음한 영주 같은 경우도 초반 설정 같은 경우는 감독 본인의 이야기거든요 부모님 모두 사옥으로 돌아가신 거 그 영화가 그 주인공 정말 그 어린 여자 중경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마냥 연민만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키고 거기서 성장하게 만들죠 마지막 결말씨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벌새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꿀꿀한 얘기들 그만하고 비주얼상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비주얼상 좋죠 요즘 들어서 든 생각은 말이죠 예쁜 분들 잘생긴 분들 이런 분들끼리 만나서 서로 연애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 그 모습 모습만 봐도 굉장히 좋지 않나요 물론 어떤 상대적 박탈감이나 이런 게 좀 느껴지긴 하죠 나는 왜 저 미모가 없는가 잘생김이 왜 없는가 이런 박탈감 이런 세상의 불공평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생기기도 하지만 예쁘고 잘생긴 삶 이렇게 보면 힐링됩니다 요즘에는 참 감사하죠 어두운 세상에 정말 등불같은 존재들이시죠 비주얼상 다행히도 우리 청취자분들 설문에서도 두표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가장 보통의 연애에 공효진씨가 두표 받으셨습니다 공효진 배우가 오랜만 아닌가요 이런 로맨스문에 나온 거 공효진 배우의 의상이 매우 좋았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기타로는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윤계상씨 내 이상형 무슨 역할을 맡든 다 멋지고 잘생겼다 그리고 아사코라는 일본 영화가 있었는데 시가시대의 마사히로 남자 배우죠 장시간의 영화를 끝까지 보게 만든 잘생김 바로 이런 거죠 미모의 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3시간짜리 영화를 할지라도 전혀 지루하거나 지치지 않게 만드는 그 힘 바로 미모입니다 유열의 음악 앨범에 김고은씨 같이 본 친구들이 그녀는 목과 팔다리가 길어서 원피스의 자태가 너무 곱다면 극찬들을 해댔다 정말 공감되네요 제가 또 김고은씨를 좋아하잖아요 김고은씨가 이렇게 여리여리한 느낌이 있죠 팔다리가 길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싱그러운 맑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메리킨 오브 스코틀랜드의 시얼사 로넌 아름다움과는 다른 아름다움 연기 잘함은 덤이다 연기도 잘하고 아름답다 아름답기도 하고 연기도 잘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청취자분들은 공예진 배우 꼽아주셨고요 저는 기생충의 조여정 배우도 후보였습니다 조여정 배우가 너무 잘 돼서 정말 기쁩니다 요즘에 조여정씨가 참 예쁘죠 게다가 연기도 잘하고 인정을 좀 늦게 받아가지고 제가 앞서도 1부에서 말씀드렸었나요 에로틱한 영화에서만 자주 좀 활용이 됐어가지고 이건 우리 한국 영화계의 단점이죠 편협한 시어만 계속 갖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연기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타 후보로 언급해 주셨던 메리킨 오브 스코틀랜드의 시얼사 로넌을 꼽겠습니다 비주얼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이 배우가 예쁜 걸 몰랐어요 그동안 예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는데 이번 영화에서 정말 예쁘시더라고요 연기도 굉장히 성숙했다고 해야 되나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예쁘니까 아무리 예뻐도 연기를 못하면 저는 별로 예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배우는 정말 이 영화에서 연기도 잘하고 예쁘기도 했습니다 강단에 있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잘 소화하셨고 사랑에 빠진 표정 또 배신할 때 배신당할 때 그런 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예뻤습니다 시얼사 로넌 저는 꼽았습니다 발음이 좀 어렵네요 특별사항이 남아있습니다 특별사항 우리 청취자분들은 중복이 없습니다 다 한 표씩 받으셨어요 기타 후보로 소개할 거는 조커의 허아킹 피닉스 이토록 강렬한 연기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칸 영화제 국뽕으로 몇 달간 행복했습니다 어쩜 그리 영화 보는 눈이 있으신지 아카데미에서도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카데미에서 또 뭐 상 준다 그러면 받아와야죠 뭐 준다는데 안 받을 수 있겠어요 여하튼지 간에 아쉽게도 청취자분들은 특별사항에 다 한 표씩을 주셔서 중복된 선정자가 없었습니다 없음이고요 저는 후보가 좀 있는데 특별사항에도 후보가 있다니 주전장이라는 다큐멘털이 있었잖아요 저는 이 영화 아직 못 봐가지고 다른 뭐 항목에 선정할 순 없었고 특별상을 한번 후보로 꼽아 봤습니다 일본 우익의 주장을 아주 날것으로 담았다고 해야 하나 굉장히 신선한 시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도 꼭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그리고 엠네이트 샤말란 감독에게 히어로 선부작을 완성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를 좋아했었고 정서적으로 이끄는 힘이 있거든요 이분은 표면과 이면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영화들을 찍으시죠 아 제가 그것도 녹음해야 되겠군요 식스센스도 그리고 올해 글리스를 찍으시면서 이 3부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왕국2의 스크린 독가점에 대해서 비판 성명을 발표한 반독점 영대위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영화 다양성 확보와 독가점 해소를 위한 영화인 대책위라고 하는데 이름 굉장히 기네요 줄여서 반독가점 영대위라고 합니다 스크린 독가점에 대해서 여론화 시킨 거죠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 방송은 스크린 독가점에 대해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보는 엔드게임의 토니 스타크 저는 이 후보들 중에서 두 명을 꼽겠습니다 반독가점 영대위 토니 스타크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 스크린 독가점 비판에 대해서 한국 영화가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외국 영화한테만 이렇게 따지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그렇게 비판 하신분들은 아마도 스크린 독가점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이 반독가점 영대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팔이 좀 안으로 굽기도 하겠죠 하지만 얼마 전에 백두산의 스크린 독가점에 대해서도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스크린 독가점을 가장 강력하게 하는 집단은 외국 영화들이에요 그 점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들이 스크린 독가점 비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비판하는 건 비판하는 거죠 그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스크린 독가점에 대해서 지금 뭐 국회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법률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강제 조정을 거쳐야 되지만 이게 또 너무 지나쳐서도 안 되고 좀 효율적으로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과 연관돼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거죠 직접 생기가 걸려있는 분들도 계시니까 수도권에서 영화 보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스크린 독가점 문제에 대해서 폐해,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기가 어렵죠 영화관이 많으니까 수도권에는 지방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토니 스타크 같은 경우는 제 캐릭터를 뽑았는데 엔드게임의 감동을 위해서 참 적절하게 희생해 주어서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드네요 참 인간적인 영웅이죠 토니 스타크는 아이언맨보다는 토니 스타크라는 이름으로 꼽았습니다 두려움을 알고 있었고 또 두려움에 좌절하고 실패한 적도 있는 그러한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죠 또 그 시도가 더 나쁜 결과를 낳기도 했지만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당했던 내가 느꼈던 그 두려움이 내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건 내가 참아 볼 수 없다 제가 저희 엔드게임 방송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이엠 아이언맨 이라는 그 대사는 단순히 자신의 캐릭터성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들어가 있는 그 대사입니다 원 투 쓰리에서 그거를 쭉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감정선이 그리고 엔드게임에서도 두려움에 떨면서 더듬거리면서 아이엠 아이언맨 이라는 대사를 하게 되죠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 신념 그 다짐을 놓고 싶지 않았고 또 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인물이 바로 토니 스타크입니다 엔드게임이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낸 그려낸 영화였고 또 저희 방송편이 그걸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한번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상 여러분들은 중복된 게 없었고 저는 반 독과점 영대위 그리고 토니 스타크라는 캐릭터에게 특별상을 부여했습니다 자 이제 선정할 것은 다 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영화들의 흥행 베스트 5 스크린 숫자 베스트 5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똑같이 우리 강신영화제 해당 기간처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개봉한 영화들의 흥행 성적 스크린 숫자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행 성적은 6등부터 좀 알아볼까요 6등은 엑스트입니다 942만 이야 대단하네요 신인감독이 이 당시에 좀 볼 영화가 없긴 했어요 엑스트가 워낙 패기 있게 참신한 면이 있었죠 5등은 기생충입니다 1,008만 이때부터 이제 천만대로 들어가죠 4등은 알라딘 1,255만 그리고 3등이 겨울왕국2 11월 21일 날 개봉했는데 1,307만인데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깰 수 있을까요? 2등이 어벤져스 엔드게임 1,393만 약 90만 차이가 나네요 겨울왕국2하고 1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극한직업 1,626만입니다 아직까지도 명량 기록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와 명량이 정말 대단한 거죠 디즈니의 영화들 어벤져스 겨울왕국 알라딘 이렇게 세 편이 2,3,4 등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답이 몇만인가요? 5천만 정도 되네요 기생충이 천만 넘었던 것도 좀 의외입니다 스크랩 숫자 베스트5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베스트5인데 7등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라이온킹 7등입니다 1,936개 6등은 기생충 1,948개 12개 차이네요 5등이 극한직업 2,003개 와 이제 뭐 2,000개 나오기 시작합니다 4등이 캡틴 마블 2,100개 3등이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2,142개 2등이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겨울왕국2 2,648개입니다 와 3등하고 차이가 500개 차이나고요 상영점유율이 73.9%입니다 1등은 여러분들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입니다 2,835개 미친거죠 상영점유율이 80.9% 와 대단한거죠 스크린 숫자도 많지만 더 적확한 지표는 상영점유율이죠 스크린 독과점을 알 수 있는 통계지표 디즈니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 중에서 어벤져스 겨울왕국2 스파이더맨 캡틴 마블 라이온킹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상위 다섯개의 영화가 디즈니 영화입니다 디즈니 영화를 까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스크린 독과점에 대해서 더 깔 수 밖에 없는거죠 물론 한국영화라고 해서 또 내가 좋아하는 영화 잘 본 영화라고 해서 스크린 독과점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강신의 영화제의 기간 동안에 흥행 스크린 숫자 순위를 알아보았구요 저희가 설문에 주요 청취 경로에 대해서 설문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2018년도에는 쥐약과 파티 모두 40% 똑같이 이렇게 기록했었는데 올해 2019년에는 쥐약의 37.5% 파티가 62.5% 이렇게 되었습니다 파티가 이제 과반을 넘어갔죠 파티 청취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시나요 전 그런거 같지는 않은데 적극 참여층이 파티를 청취하신거 같네요 왜냐하면 저희 파티 쪽에는 재생 숫자 다운로드 숫자가 표시가 되거든요 파티로 청취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그렇게 높지 않은거 같아요 쥐약이나 아니면 다른 어플로 청취하시는 분들이 고르게 퍼져있는게 아닌가 오히려 파티 청취하시는 분들은 좀 숫자가 적은거 같은데 적극 참여층은 아마 좀 많이 계신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긴 설문에 모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올 한해 또 저희 방송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설문 마지막에 본인의 소원을 써달라 혹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써달라 이렇게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저에게 혹은 저희 방송에게 덕담이라던가 건의 혹은 비판 이런 것들 적어달라고 했었는데 저에 대한거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그것 좀 궁금해서 이런 설문을 부탁드렸습니다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돈 잘 벌고 싶다 돈 잘 벌고 싶다 정말 중요한거죠 돈 잘 벌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고생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풍족하게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아 기독교 얘기 갑자기 나오네 기독교에서 이제 비판받고 있는 것이 너무 돈돈돈 거린다 축복 받아라 뭐 이런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너무 세속적으로 빠진거 아니냐 이런 얘기 비판이 좀 있습니다 너무 그것에만 초점 맞추면 안되죠 원래 종교의 목표는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세상을 살면서 돈도 중요하거든요 아니 돈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다 잘 벌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 정직한 방법으로 또 자신의 노동의 대가에 딱 부합하게 그렇게 다 돈 잘 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써주신거는 가족 건강 로또 최소 3등 이상 당첨 돈이네요 이것도 영화 200편 이상 보기 와 1년 동안에 오 이거 엄청난데요 우리 건담 많이 만들기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어떤 분이 써주신 건지 알 것 같은데 네 이 소원들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저는 로또 로또를 제가 어릴 때 뭐 복권이었죠 어떤 복권 어릴 때 한번 해봤었나 해서 천원짜리 한번 됐었나 그런 요행이 잘 안되더라고요 저는 가족 건강이 중요하죠 아 정말 질병에 아파하면은 아프지 않은 가족들도 다 아파지는 거 같아요 사실 사랑하는 가족이 이렇게 아프면 안 되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기 위해선 우리 여러분들의 가족도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 돌리지 말고 끝까지 응시하자 오 좋은 말씀인데요 제 좌우명하고 좀 비슷하네요 이게 눈 돌리지 말고 끝까지 응시하자 음 그리고 강신혜님 올해도 감사드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도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써주신게 좀 덜 바쁜 한 해가 되길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많이 바쁘셨나 보군요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쁘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식사하는 것도 좀 부실해지고 너무 힘들다 보면은 입맛이 없거든요 그러면 또 자극적인 음식 드시게 되고 스트레스 쌓이면 또 술 엄청 드시게 되고 그럼 또 몸 상하는 거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써주신거는 성장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오 좋은 말씀이네요 네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좀 길게 써주셨는데 시간과 관심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같이 있는 일에 쏟자 가족들과 소중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 깊게 헤아리고 그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미루지 말자 되게 좋은 말씀이네요 제가 얼마전에 TV 쪽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공허하고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해보자 그렇게 하다보면 내 마음의 공허함들 불안감 이런 것들이 사라지더라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써주신 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미루지 말자 이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싹 났습니다 그리고 냉정한 자기 성찰을 통해 후회 없는 일들은 그대로 툭툭 털어내고 좀 더 요령 있게 좀 더 온건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은 새로운 시각과 인내를 배우는 기회로 삼자 그리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강신혜님 올해는 영화를 많이 보지 못해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어서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더 풍성한 내용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강신혜님과 이 팟캐스트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소박함과 솔직함을 사랑하고 그 안에 숨어있는 예리함과 통찰력에 감탄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팬심에 걸맞는 활동력을 보이고 있지는 못하나 이렇게라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에 소망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내년에는 2020년에는 제가 그동안 미뤘던 시리즈물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서공감 시리즈라던가 하드보일드 시리즈라던가 OM 코너도 있었죠 그리고 액션 시리즈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산책하고 꿀잠 자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기 아 이거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꿀잠 자고 아침에 바로 일어나기 매일 산책하기 강신혜님도 건강하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 채워가는 2020년 되시길 빕니다 올해는 극장에서 본 영화가 딱 10편 내년에는 재밌는 영화가 많이 개봉돼서 불금에 설렘을 안고 극장가는 부근거림을 다시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한결같고 집밥같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희 방송을 이렇게 좋게 느껴주시고 또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고백하자면 얼마 전에 포드대 페라리 녹음했잖아요 거기서 러시더라이벌을 하고 비교대절을 했지 않습니까 러시더라이벌은 좀 더 레이싱에 집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포드대 페라리의 아쉬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러시더라이벌 방송편을 옛날 방송편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드라마가 강조된 영화다 이렇게 딴말을 했더라고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제가 지금 좀 이렇게 많이 부족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계속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글입니다 강신의 수다님과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영화 관람 그리고 만찬 즐기기 이게 소원이라고 써주셨네요 제 소원 이루어지게 도와주실 거죠 강신의 수다님 크크 이렇게 써주셨네요 작년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써주신 덕담 건의 글도 보니까 거기도 이런 비슷한 글이 있더라고요 함께 만나서 영화도 보고 맥주도 한잔하고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제가 못 해드릴 것 같아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그럴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다른 이웃 영화 팟캐스트들 하고 다른 방송에 게스트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방송 끝나고 뒷풀이로 가서 제가 거의 아무 말도 못 했던 것 같은데 그랬죠 재밌는 말을 많이 못하는 타입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방송하면서 소원 중에 하나가 소극장 하나 조그만 극장 하나 빌려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 모시고 영화 보는 게 제 소원이긴 합니다 만약에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여러분들 모시고 또 여러 이야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지금 2부를 거의 2시간 거랑 녹음하고 있어요 제가 편집은 좀 많이 하겠지만 목이 완전히 갔네요 이거를 이제 편집을 또 빠르게 해야 올해 안에 청취하실 수 있을 거라서 지금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너무 늦게 지금 영화 재편을 녹음하고 있네요 정말 올 한해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덕에 저는 외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방송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취미활동인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방송 2012년 9월경에 시작한 걸로 기억하는데 시작할 때만 해도 뭐 5년, 10년 이런 식으로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5년이 넘어갔죠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 아주 옛날부터 계속 청취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청취 부탁드리고 부족한 점들 있으면 항상 거침없이 저희 트위터나 블로그나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그런 비판 이런 것들 마음 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취자가 떠나는 게 마음 아프죠 지금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도 밀려 있는데 이것도 제가 2020년에는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감사했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들 지금 적어주신 소원들 이루어지기를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바라겠습니다 1월 초에는 조금 휴방을 하고요 좀 쉬어야죠 저도 연말에 너무 달렸더니 아이고 지금 그리고 편집하지 못한 원본 방송도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편집해야 돼가지고 1월 초에는 좀 쉬고 한 1월 중순쯤부터 다시 업데이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